1,2,3 플라이바이 엑스원 안녕하세요 엑스원입니다 깜짝할 순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엠웨이브에서 믿엔드리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랑 함께 보고 있다고요? 네 비상을 꿈꾸는 11명의 소년들 바로바로 엑스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글로벌 팬미팅 엠웨이브 믿엔드리스 우리 재미있는 시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요 엑스원 믿앤플레이 이번 시간은 날아라 엑스원 시간입니다 머리에 날개가 생겼네요 날개가 날아가려고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 믿앤플레이에서 총 3가지 게임을 진행할 건데요 팀은 3명씩 3팀으로 나눠서 대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팀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동표팀 우리 동표팀 마이크를 내고 닭발팀 자 여기 닭발팀입니다 감팀 하나 둘 셋 감 좋아요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이 팀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본인 소개해주세요 저희 팀 이름은 허사푸입니다 허사푸 뭔가요? 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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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하는데요? 한 두 개 있네요 마지막 게임이 끝난 후에 날개핀을 가장 많이 가진 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네 우승한 팀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멤버들 꼭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게임이 준비되어 있죠? 네 저희의 희망과 꿈을 담아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저희 X1 멤버들을 위한 맞춤형 게임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바로 꼴리넥스입니다 농구 각 팀 대표 한 명씩 나와서 농구공에 꿈과 희망을 담아 농구 골대에 넣는 아주 그런 간단한 게임입니다 네 많은 의미를 이렇게 그냥 꾹꾹 눌러 담은 건 아니고요 정말 저희의 꿈과 희망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요 자 룰을 설명해 드리자면 50초 동안 가장 많이 넣은 멤버에게 날개핀을 드리는 그런 룰이 있고요 첫 번째로 그러면 도전할 각 팀의 대표들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어 우리는 준호가 할까? 아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저희는 또 제가 농구를 했었기 때문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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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슬키형 자 그러면 각 팀 대표 여기 골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くら 네 누가 뭔지 할지 정해야 되니까 가위 가위보로 정할까요? 자 엘랭 마지막인가요?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보 . 은상이 1등 은상이 첫번째 은상이 1등 자 그러면 첫번째로 도전할 은상이가 어디 팀이었더라 감팀이죠? 닭발팀인가요 죄송합니다 저희 예민하니까 다 죄송합니다 닭발입니다 닭발팀에 은상씨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작 3개 은상아 봐주지마 은상아 봐주지말라 은상인 이겼다 은상인 이겼다 보기보다 어려워요 5점 은상아 끝난게 아니야 자 30초 남았습니다 앞에 팬분들이 세게 하라고 은상아 세게 은상아 그냥 공을 잡고 던져 은상아 실력발이래 오 오 잘하고 있어 어 기술이 생겼어요 안되는데 오 8 7 6 5 오 35점 5 4 3 2 1 땡 마지막 10점씩 올라간건 버저비터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55점입니다 아 연속으로 자 닭발팀 55점 자 바로 감팀 가겠습니다 나 왜 은상이보다 못할 것 같지? 준비 야 이거 시작하고 우리 준호 우리 준호 다리 오버릴게요 네 자 준비해주시고 준비 시작 아쉬워요 타운트 안됐어요 자 시작이야 오 잘한다 오 침착하게 좀 더 세게 쏴야지 그렇지 여기가 안올라오네 아 게임기한테 예 나왔어요 아 이게 이게 아니 왜 꾹하면 아 이거를 뒤에 도현이 아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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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제발 제발 준호만 이기자 오우 오우 감을 잡았어요 그런 느낌이예요 마지막 14점 그라 그라 아기 야 이거 우찬이가 이기겠네 아 아 감 잡았어 그렇다고! 준호인데요! 3, 2, 1! 게임기 뿌지는거 아니죠? 마지막에 분노 강팀의 준호님 35점! 은상이 잘하는구나! 바로 다음 멤버 우리 슈키 형 아까 연습했어요 잘할 것 같지요?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라운드 펑! 잘할! 잘할! 이 게임 기능이 있나요? 역시 농구 선수는 뭔가 달라요 이거 선수였나 봐요 농구 해본건 반칙이다 원래 농구 슛을 때릴 때 손가락으로 마지막 느낌을 잡는것이기 때문에 아 또 다시 기계 탓을 하고 있어요 오 35점 자 지금 현재 스코어 감팀 35점 박발팀 55점 마지막 하당 3 2 1 아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 저희 팀이 이긴거 아닌가요 자 동점 아닌가요 자 이렇게 되면 자 닭발팀이 55점이고요 감팀이 35점 마지막으로 허사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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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도 55점으로 1등팀이 두 팀이 나왔습니다 아 하지만 괜찮아요 1등팀에게 둘 다 날기필을 드리고 아직 게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1위는 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바로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바로 날기핀을 허어어 네 드리겠습니다 자 빨강 색깔과 은색깔과 검정색이 아니 금색이 있습니다 저는 금색이요 아 금색자 가져가세요 자 무슨색 될까요 은색 주세요 은색이요 역시 은상씨 은상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씩 가져갔네요 그렇네요 날개핀 소중하게 잘 관측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잘 어울리네요 그럼 이번 첫 번째 게임 꼬린X1 55개였나요? 55개로 가장 많이 넣은 허사푸 허사푸 팀의 한결씨와 그리고 닭발팀의 은상 멤버가 죄송해요 왜 이렇게 팀 이름을 어렵게 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머리에 대한 날개핀 잘 관측해 주시고요 이따 우승하면 또 상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